왜 하나님은 눈은 두 개, 입은 하나로 만드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많이 보고 적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들은 건 천만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답은 다요? 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7일째를 안식일로 만드셨을까? 진짜 궁금한 게 더 많네요. 맞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실패. 첫 번째 실패는 원망. 두 번째 실패는? 염려, 걱정. 걱정. 두려움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을 잃으면 안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지키지 않는 거요? 아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세 번째. 자, 옆에 사람이랑 또 인사해야죠.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랍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가정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 어머. 이야, 뼈 때리네. 맞는 말이다. 진짜. 지적과 원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실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숙이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예요. 자, 우리 똑똑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이래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처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됐습니다. 우와, 죽었네. 오늘 수업, 민숙이 10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실패. 논두렁을 가다가 가로등이 서 있는 바로 밑 벼들이 모두 쭉쩡인 것을 알았어요. 농부 아저씨께 그 원인을 물었더니 밤새도록 가로등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로등불이 밤을 낮으로 만든 것이에요. 낮이 길면 알곡을 더 맺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요. 자야 돼요. 요즘 국화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갖다 놓고 물도 열심히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봉우리가 있는데도 그게 꽃으로 안 피우고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왜 화분 보면 스티로폼 많이 있고 흙은 조금이고 대충 화분에 꼽아놔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하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국화는 날씨가 추워야 꽃봉오리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베란다는 언제나 따뜻하기 때문에 국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봉우리가 꽃이 안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만드셨어요. 참 꽃이 피기하기 위해서. 멋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왜 안식일을 만드셨지? 그거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이유처럼 우리들은 어떤 계율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공기를 만드신 것처럼. 공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공기가 없으면 추워. 안식일을 왜 딱 7일째 만들었지? 한 8일째 만들지. 한 10일쯤 만들지. 그럼 9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5일째가 됐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밤에, 낮밤을 안 가리잖아요. 맞아요.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여름도 에어컨 키고 겨울에는 난방하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죠. 하여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들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두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하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사형이에요. 사형.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형 방법도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온 회중이 진 밖으로 해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냥 내오 쫓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로 알고는 돌로 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혹해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시행했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등장해요. 그 뜻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7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은 그저 노는 날, 쉬는 날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뜻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보내면 되는 날로 여겨요. 등산도 가고 그저 밀린 일도 하고 지난 일주일 벌이가 안 좋았으면은 돈벌이를 위해서 가게 문을 열어요. 대목이니까 더 벌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기도 해요. 그렇게 무심하게 별 생각 없이 안식일을 보내요. 그죠? 이 남자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가 왜 벌판에 나가 나무를 하였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뗄감을 구하러 갔겠지 그 정도. 아니면 더 많은 나무를 해서 이웃에게 팔아 돈을 벌 생각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을 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초지정을 묻는 것이 순리인데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죽일지니라. 돌멩이로 쳐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리하는 자로서 벌을 받아서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 사람들로서는 그나마도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에 당황하게 돼요. 그게 무슨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종종 만나는데 그때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왜 그리 하셨는가 해야로 보셔야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초지정을 묻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네가 안식일을 범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국화가 죽어버려. 그렇게 저기 열심히 걸음 주고 했는데 더 잘 하는데 쭉쟁이만 있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냥 국화가 저절로 죽듯이 벼가 쭉쟁이가 되듯이 안식일을 범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그거는 죽는 것하고 똑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추운 겨울 추운 날씨 그 바람을 맞아야 되고 그것처럼 안식일에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하고 숨을 못 쉬면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 우리들은 그렇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욕심부리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철퇴를 막고서 실패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들이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를 보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다섯 번씩 절을 해. 그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향불을 피워. 그다음에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알고는 돌로 치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일벌백계를 의도하신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추방만 하여도 죽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로 알고는 돌을 들어 치게 하셨어요.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기를 만드신 것처럼 공기가 없으면 죽듯이 안식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도 중히 여기셨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데는 깊고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7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창조물 중에 중요한 딱 두 가지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일이에요. 별한테도 복을 안 주셔서 이 지구한테도 복을 안 주셨어. 그런데 딱 복을 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지지궁상으로 고생하는 거 다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세베스라고 그러죠. 사바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재하다는 뜻이에요. 하던 일을 중재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쉬는 게 누구랑 쉬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쉬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안식일에 대한 저기 식계명을 읽어보세요. 여정이나 남정이나 쉬라. 그런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서구 유럽이 세계를 집재패하게 했지? 안식일을 그래도 전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은 안 지켜서 그래요. 그날 멈추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아요. 밤에는 뭐예요? 자야 돼요. 앉아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기계 돌리도 계속 돌아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소중한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안식이래요. 그런데 또 목사들은 안식일 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네 가족들 돈 버는 것 같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6일 동안 그래 돈 열심히 벌어라. 그런데 7일 하루는 나오고 쉬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날을 이용을 해서 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야망 달성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교회 헌금을 착복하고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야단을 맞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시하라였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에요.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천하만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자동적으로 에덴 동사를 상실하고 자동적으로 안식일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과 최종적인 목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가 최고의 그거예요? 두 기둥이에요?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얄팍한 인간들이 저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겠지.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의 잘생김. 이쁜 여자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이쁜 것이 내 것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교인을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사랑이라. 이 말씀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요. 무슨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유혹도 물리치고 실망도 극복하고 고통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때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능력도 폐하해지며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때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될 때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출애급 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 전에 안식일부터 안식일 만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일 오늘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공기예요 공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식일은 개념이 아니에요. 공기예요 공기 하나님의 형상도 공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일은 동전의 앞과 뒤 같아서 서로 뗄 수가 없어요.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반대로 하나를 찾으면 다른 하나도 자동적으로 회복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 바리세인들 잘못된 목사들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동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독하게 얘기를 해서 기복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기복신앙을 버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안식일이에요. 광란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주면서 뭐예요?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소중한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그 나무하로 간 사람이. 이미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날 썼던 만나가 그대로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만나를 더 얻기 위해서 들통을 들고 나간 사람은 그때 죽었어요.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실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쉬면 돼요. 교회 가서 쉬는 게 낫지. 그런데 교회 갔는데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정확하게 읽어주면 그것을 들음으로 쉬음으로 얻는 거예요. 새로운 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쳐버린 안식일을 회복하여서 새로운 안식일. 즉 주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일. 로우즈 데이라고 그러죠. 주인의 날. 예수님의. 그러니까 네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예요? 쉼을 얻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놀자.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안식일 논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망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개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놓고 수백 년 동안 논쟁하면서 무려 200가지가 넘는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 규정 가운데는 기가 막힌 것이 많아요. 부득이한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천 규빗. 900미터를 넘지 말아야 돼요. 옷이 찢어져서 바느질을 해야 할 경우 딱 세 땀만 해야 돼요. 무엇인가 안식일 날 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마른 무화과 한 개의 무게 이상 들어서는 안 돼요. 마른 무화과 한 개의. 뭐야. 그 이상은 노동이 되고 노동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요. 무섭다. 이게 안식일 날 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더 얽매이는 느낌. 그렇죠. 더 얽매이. 그런데 또 안 지킬 수 없는 게 돌로 쳐 죽인 거 봤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장함이에요. 그거는 죄악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과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요.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한테 엄청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냐.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예요.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충만해 있어. 그렇게 되면 죽어요. 뭔가 확 이해가 된다고. 생활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흥분돼서 죽지. 그리고 매일 성령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맞네. 거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 과장의 선두주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오늘 드디어 쉽니다. 그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오늘 저랑 산책 나갑시다. 산책할 수도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안식일날. 꼼짝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아휴 우리 어머니 그동안 잘 살려줘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고마운 게 뭐냐 그러면 월요일 새벽부터 그거 하잖아요. 설교.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래도 맨날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문득도 오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가 설교 쓰기죠. 그런데 그러면 취미할 때 취미 생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것도 지겨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도 지겨울 때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여간 절대로 비장해지지 좀 마세요. 특히 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아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이거 봐요.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 얘기를 듣고 4학년짜리 학생이에요. 어린이가 저의 왕팬이에요. 축제 안 한대. 신비라고. 아니 진짜로. 목사님이 숙제 안 해요. 귀엽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부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석의원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송사할 빈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누가 보곤 6장 7절이에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유대종교법에 따라서 매장시켜버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생각을 모를 예수님이 아니죠.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깨끗하고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왼손은 더럽고 불경한 일을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안식일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음식은 오른손으로 배설문을 왼손으로 처리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이걸로 더러운 일 깨끗한 일을 다 하게 되니까 상종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사람들과 상종을 못하면 뭐예요? 그는 거기에서 매장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사람은 물이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온해중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곳이 오르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그 한 많은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오른손.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의 한과 최대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하였을 것이에요. 사람들 또한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규칙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없는가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쟤는 언제 죽나 할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청소, 빨래, 설거지 그런 거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벽증 환자예요. 잔소리가 심하고 그런데 저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미리 미리 해놔요. 가능한 그래서 청소하는 게 싫어하고 이제는 있잖아요. 내 서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산더미 싫어. 어릴 때 너무 그때 아니 그럼요. 그때는 뭐예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안에 정말로 싫은 게 지금 이 나이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에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분노를 느껴요. 진짜로 분노를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장함도 결벽증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얽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청소하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런 소리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자 이제 청소하자 오늘 그리고 다 같이 청소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해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좀 어때요. 날 잡아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결벽증이라는 건 진짜 나빠요. 지 기준에 모든 사람을 수족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내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서 서기강인들과 바리세인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은은하니라. 이들은 사회적 종교적 내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없애버릴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유익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너무 정말 성경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규칙을 정하지마 내가 이미 정해놓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날 이를 멈추고 쉬대 누구랑 예수님이랑 여러분 그 앞에는 시스퍼론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정해 군대 진태양란 이죠. 그때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잠잠하라 는 뜻이 라틴어로 바카테예요. 바카테 바카테가 뭐냐 하면 거기서 바캉스가 나왔어요. 베케이션 베케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진태양란의 위기에서 나랑 놀자는 얘기예요. 세상이 여유롭다. 이제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겨야 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쉬라고 주신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에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여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바깥에 바깥에 진짜 맞아요. 하나님과 잘 놀면 되는데 진짜 양란인데 하나님과 놀아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랑만 놀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막 이게 전쟁통이어도 완전 아기들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냥 쉴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안식일이 그런 것 같고 진짜 좋은 일이다. 이게 진짜 안식일이 단순히 피로한 내 육신을 쉬게 하는 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안식일은 내 영혼까지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안식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안식일 날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 날에도 뭔가 마음으로는 하지만 너무 과한 어떤 섬김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나 봐요. 저는 좀 주로 많이 시켰거든요. 그걸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하셔야겠죠. 진정한 휴식을 취하러 가자. 갑시다. 바깥에 하면 나가자 바깥에. 바깥에. 나가자 바깥에. 바깥에.